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한기상 1장에서 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유언과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야기 줄기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줄기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 줄기 즉 유언과 비전 줄기로 이어집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되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요셉의 유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추레굽의 비전이 됩니다. 셋째 모세의 유언은 요소와 만나세대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위한 비전이 됩니다. 넷째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지킬 비전이 됩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유언은 세계선교의 비전이 됩니다. 여섯째 사도바울의 유언은 복음 2세대들에게 멸류관을 소망하게 하는 비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제사장 사독을 통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첫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 아닌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왕이 괴승 서열로는 1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왕의 제목으로 타당한 조건 즉 다윗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셋째 쿠데타 기반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에 아이도벨이 있었다면 아도니아의 쿠데타에는 유압, 아비아달 등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쿠데타 때와 같은 형태로 유압과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으며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제외한 자신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 왕위로 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나단의 조언에 따라 다윗을 만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알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정할 수 있게 합니다.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은 세력들과 다윗 측근들을 동원해 솔로몬의 왕위 주기식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윗왕의 시위대장인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의 주위관인 분하야가 다윗왕에 이어 솔로몬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을 먼저 합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라는 신앙적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가운데 다윗의 통치 40년을 다윗의 길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헌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왕이 보여준 대로 왕정 제도는 치명적 결함을 가졌지만 다윗은 오히려 왕정을 도구로 삼아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이후에 여로보함의 길과 대비되는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며 그 유언이 솔로몬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적 유언에 이어 정치적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적 유언에 이은 정치적 유언은 솔로몬 집권 초기 현실정치 극복을 위한 노하우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정치적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합과 시무이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합은 기회를 봐서 죽이고 마찬가지로 시무이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치적 유언은 다윗이 얼마나 월등한 정치인인지 드러내줍니다. 다윗 정도의 노련한 정치인은 요합과 시무이를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에게 그들은 너무나 벅찬 상대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정치기술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그의 정치 초반 3년 동안 다윗의 정치적 유언을 모두 실행합니다. 젊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대로 정치 초반 3년 동안 월등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솔로몬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첫째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며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은 아도니아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동정심을 얻어 다윗왕의 수렙여인 아비삭을 원한 일로 아도니아는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쿠테타를 함께 모의한 아비아다를 제사장에서 파면하고 추방하며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이로써 제사장 가문은 이다말로 이어진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엘라하살로 이어진 사독 가문으로 개성됩니다. 셋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함께 모의한 요압을 죽여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넷째 솔로몬은 개각을 통해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솔로몬은 부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제사장 이원체제를 폐지하고 사독제사장 일원체제로 갑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시무이를 죽이고 왕정을 튼튼히 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정치 노하우로 이렇게 놀라운 정치력을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고대근동 주변국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혼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애는 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순애녀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합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제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요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요하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줄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합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업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열한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합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 아들 아보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러왓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대한 자로 여기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사무려 하였는데 그 왕꾼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왁계로 말미아무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근데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순애녀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근데 순애녀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녀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류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위세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수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돼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왁의 괴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혼란을 받을 때 너도 혼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왁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왁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여왁에게 들리며 그가 여왁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여왁이 여왁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왁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여 이르되 여왁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여왁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왁께서 여왁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미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여왁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왁교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처죽임해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도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조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다 하였거를 내가 어찌하여 여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왁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우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